이번에 확실하게 포기시키세요. 서류를 위조하든 증거를 조작하든 언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몇 년 전에 죽었다고 말해요. 예? 8년 말인가요? 저 보고 싶지 않았어요? 난 이사장님 매일 보고 싶었는데 민인 잘 있죠? 차대윤 대표가 왔습니다. 최대한 빨리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. 이왕이면 아주 먼 곳이면 더 좋고요. 찾았습니까? 예 어디 있습니까? 예 어디 있습니까? 예 어디 있습니까? 예 어디 있습니까? 예 예